오늘 리뷰할 연극은 폼파리입니다. 연극 폼파리는 차세대 열전 2018에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03년생 고등학생 사강인은 오늘도 열심히 휴대폰을 팔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교실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팝니다. 휴대폰은 누군가에겐 친구 이상의 존재입니다. 미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미나는 학교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잘 나가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뼛속까지 폼파리인 사강인은 우연히 미나의 휴대폰을 줍게 되고 팔아버립니다. 학교에선 조용하던 미나도 화가 났던지 미나의 방식대로 대응합니다. 일진을 끌어들이죠. 이 둘은 그러다가 놀랍게도 사랑에 빠집니다. 네? 갑자기요? 둘은 서로를 느끼고 공감하고 껴안고 이 연극은 13세 이상 관람가였습니다. 그렇게 연극이 마무리됩니다. 연극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무대와 객석을 떠올리는데 연극 폼파리의 무대는 특이합니다. 사방으로 객석이 퍼져있고 무대에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물을 튀기며 연기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 또한 대사를 이어나가야 할 타이밍에 몸짓으로 대화를 대신하는 게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실험적이면서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해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모든 몸짓과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현대사회를 관찰하고 세태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살아있는 걸 먹는 먹방 유튜버 미나에게 월드컵둥이들은 소리칩니다. 살아있는 게 뭔데 살아있는 게 무엇일까요? 현대인이 품고 있는 존재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담겨있는 건 아닐까요? 대사 하나하나에 함께 생각해볼 만한 것들을 던져줬던 연극 폼파리였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공연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포스트에서도 만나보세요.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